시청 참 오랜만이구만. 여기서 우리 할머니랑 많은 일이 있었는데. 아우 깜짝이야. 아 미안해. 많이 기다렸지. 뭐야. 심쿵했잖아. 나도. 갈까? 떨린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혼인신고 하려고요. 혼인신고? 네. 이 서류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증인은 같이 안 오셨을까요? 아니 법정도 아니고 증인이 필요하다고요? 왜요? 아 모르셨구나. 혼인신고 하실 때는 증인이 두 분이 필요합니다. 같이 못 오실 경우에는 서류에 사인을 먼저 받아 오시거나 아니면 도장을 미리 찍어 와주셔야 됩니다. 헐. 자기 이거 몰랐어? 넌 늘 2%가 부족하더라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증인이 필요해서. 어. 아. 어 알겠어. 어 고마워. 음. 여기요. 감사합니다. 근데 대리 서명은 안 됩니다. 네? 방금 통화하는 거 못 보셨어요? 아니 잘 봤죠. 근데 서명은 증인이 직접 해 주셔야 돼요. 아니. 그럼 아까 말씀해 주셨어야죠. 우리가 앞에서 사람 찾고 전화하고 이거 쓰는 것까지 다 보셨잖아요. 사람 똥 개울라 시키는 것도 아니고. 장난. 그럼 여기 주무관님 불러주세요. 그래서 그분이 저희 사촌의 형부시거든요. 그냥 해 주실 거예요. 왜 이렇게 진상같이. 뭐? 진상? 죄송합니다. 다시 뭐라고 했냐? 진상? 아니 있어봐. 아니 그거 보달라니까요? 보시면은. 죄송합니다. 나 핸드폰 핸드폰. 알았어 알았어 가 가 가. 아 저 선생님. 증인은. 두 명입니다. 두 명.